시사 때 잘 안 풀렸었는데 본사 때 잘 풀려서 11점이라는 큰 점수 차이로 이기게 돼서 관중들한테 재미없었겠지만 개인적으로 월드 레코드라고 하니까 기분은 매우 만족합니다. 처음에는 좀 넓이 쎈는데 쏘면서 점수 차이가 벌어지니까 긴장이 많이 풀렸던 것 같습니다. 이번 월드컵은 월드 챔피언십 때문에 준비한다고 왔는데 많은 걸 준비했고 좋은 경험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. 올해 11월에 있는 미니크에서 월드컵 파이널 준비하고 있을 것이고 내년에 있을 월드 챔피언십이 되겠습니다.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 마이 와이프 앤 마이 패밀리 매우 사랑하고 빨리 가서 보고 싶습니다. 사랑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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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